예수아 예수아 인사자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아 러비 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와 와 참 제가 보다가 제가 오랜 때까지 나서 저희의 피싱을 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우와 저희 응원하러 50분 손들어주세요 네 안녕 KB국민은행 콘서트에 이렇게 컴퓨터들과 함께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즐겁게 즐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분들 좀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네 다음은 저희 수록곡에 톡톡톡 불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